언니, 장수호 소개팅 시켜줄까? 뜬금없이 왜? 아니 걔 여자친구 없잖아, 고등학교 때부터. 근데 수호가 소개팅 같은 걸 한다고 할까? 그러게. 장수호가 소개팅이라... 어, 소개팅에서 그런 애 나오면 진짜..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! 어우, 덥네요. 물 좀 드세요, 물 좀! 물은 세이프네요. 운동 갔다 오셨나 봐요. 아, 네! 일요일에 조기축구가 있어가지고. 아, 네. 아, 저 뭐 좀 드실래요? 아, 그럼 좀 마셔야죠. 아, 가자. 자, 오케이. 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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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서울은 커피값이 너무 비싸네요. 아, 진짜 힘들어. 네? 야, 수호가 무슨 그런 얘기래. 왜? 걔 맨날 이상한 장난만 치잖아. 소개팅에서도 헛소리 할 것 같아. 수호 다른데서는 안 그래. 또 수호 잘생겼잖아. 인기 많아 걔. 걔가 잘생겼다고? 응. 처음 본 사람들은 다 잘생겼다고 할걸? 저기 세대 다니죠? 네? 네. 저 같은 학교인데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그 혹시 번호가... 혹시 이은희 누나 아니에요? 마리네 동아리. 아, 마리야? 어? 둘 다 있네? 얘가, 얘가 수호야. 아, 알겠습니다. 어디 갔었어? 아, 이 친구야. 어? 장소 왔다. 야, 윤희 언니가 너 잘생겼대. 야, 너 잘생겼어. 니가 적응이 돼서 그러지 나 되게 잘생겼어. 너만 몰라, 너만. 아닌데... 요즘은 이런 걸 잘생겼다고 그러나? 누나, 나 잘생겼지? 다시 보니까... 아닌 것 같다. 내가 잘못 봤네. 아, 이 친구야. 로맨스가 타이밍에 어긋날 때 음악이 된다. 어, 인기순위 1순위야.